아, 지금 좀 다들 편하게 잘 하셨을 텐데요. 진심이야? 이거 부당한 짓이야. 무슨 소리를 한 거야? 이거 비열하다고! 인생이란 게 원래 부당한 거잖아요. 선생님도 그런 인생 위에 서 있지 않으세요? 대중교통 자주 이용하세요? 당연히 그렇겠죠. 선생님이나 저나 차는 없으니까. 그럼 거기 탄 여자들 얼굴도 보셨죠? 꼭 빨갛게 녹슨 자물쇠가 매달려 있는 것 같잖아요. 피곤해 쩔어서 자기들 끌고 다닌 그 진실한 명. 아, 더 심한 건 아침이에요. 우는 애들 데리고 유치원 가는 곳에 때. 시달리고 지치고 생겨 없는 얼굴들. 야, 야. 안 그런 여자들도 있어요. 화려한 자동차에서 내리는 여자들. 마치 저나 선생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. 우리처럼 피곤해 찌들고 먹고 살기 바쁜 여자들을 지나쳐서 멋진 영화가 사견되는 큰 극장으로 들어가요. 평범한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. 화려하고 깔끔해요. 꼭 반짝거리는 선물처럼요. 그래서 그게 다예요. 알겠어. 달콤한 인생을 원하는 거지. 당연하죠. 누군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전 왜 안 돼요?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? 행복? 아, 열심히 노력하고 착하게 살면 찾아오는 그 소박한 행동이요? 아, 근데 저는 사는 게 너무너무 비참해서 그 행복이 뭔지 알고 싶지도 않아요. 예를 들면, 우리 엄마는 도서관 사서거든요. 그런데도 나한테 항상 그래요. 욕심은 좀 줄여야 된다고. 아껴야 돼요. 저녁 좀 하자. 아니, 아니야. 내가 삶새로 봐서 그런 것 같지 않네. 오로지 자기 욕심만 줄이거든요, 우리 엄마는. 나한테 갑자기 유연해지고 이해력을 발휘해요. 내가 옷이 필요하다고 하면 엄마는 연장품으로 청소까지 하시니까. 선생님, 요즘 시대의 옷은 더 나은 인생으로 가는 통행증이에요. 그런 식으로 기생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요? 이끌어준다는데 따라가는 게 왜 안 돼요? 한번 보세요. 선생님, 우체국 어때요? 어떻게 해요? 학교에서 선생님보면 다 웃어요. 선생님, 진짜 좋은 분이세요. 근데 요새 누가 그런 걸 알아줘요? 화나는 힘이나 하시겠죠? 사람들은 몰라요. 사람들은 다른 걸 본다고요. 요새 누가 그런 걸 입어요? 머리는요. 이장을 다녀오신 지 오래됐죠? 싸우러 립스틱에 향수는? 그런 걸 사욕을 해요. 그만해요. 나한텐 아픈 어머니가 있어. 사람이 너무 오래 아프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. 모르겠어서요.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멸시할 수 있는지. 어떻게 사세요? 어떤 애정도, 관심도 없고, 인생을 섭취라는 즐거움도, 기쁨도, 살아도 없이. 우리는 단지 인간답게 살고 싶을 뿐이네. 선생님은 그걸 책만 하고 비웃으실 거예요? 인간답게? 선생님, 모르세요?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건 커다란 방에서 좀 더 맛있는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. 아니야. 모두가 그렇진 않아. 아니요. 모두가 원해요. 근데 모두가 차지할 수 없으니까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그러죠. 원하지 않는다고. 도덕적인 척 거짓말. 요즘 세상이 어떤지 선생님도 보시잖아요. 안 보이신데 역할에. 그런데도 거짓말고.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? 요즘 세상에만 있는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죠. 아니. 언제나 있었어. 비열하게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들, 진정한 가치와 이상을 가진 사람들, 이 두 부류는 언제나 있었어요. 왜 더 이상 인간다운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거야? 그런 생각에 악을 더 증가시키는 거예요. 그래.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해도,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도, 혼자서라도 가능해요. 전 세계가 거대한 악의 세계라고 해도, 단 한 사람, 단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맞서서 아니라고 말한다면, 악은 사라지고, 선과 정의가 승리할 수 있어요. 반루자가 확실히 맞았네요. 선생님, 안티고네예요. 아, 안티고네예요. 신화 속에나 있는. 좋아요. 그럼 말해봐요. 너희들한테 정직, 연윈, 양심 이런 말들은 뭘 의미해? 자비란 품격에 대해서도 물으셔야죠. 요새는 그게 유행이에요. 하, 진짜 웃겨요. 옛날엔 다 짓밟고 부숴버리더니, 이제야 양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다. 하, 전 이런 앵무새 같은 대화는 진짜 싫어합니다. 선생님하고 저희가 무슨 차인지 아세요? 선생님은 기본적인 생계를 위해서 싸운 거잖아요. 먹고 살라고. 근데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. 더 나은 삶을 위해. 맞아요. 저 계산적이에요. 전 우리 엄마처럼은 살지 않을 거거든요. 그러려면 발걸음 하나하나 계산하지 않으면 안 돼요. 순결도 계산해서 이럴 거야. 더 비싸게 팔기를. 더 비싸게 사는 사람에게 줘야죠. 야야야, 빠샤를 사랑하잖아. 더 나은 남자가 있는데도 빠샤를 고르만큼은 아니거든 아우씨 뭐라고 했냐 싸우라 충혈이 앞으로 결혼은 물로 기고 우리 옆에 앉지도 않은 거야 야 니가 그랬잖아 내가 뭐? 니가 그랬잖아 나 나 결혼한다고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지 잊어버렸어 안 잊어버렸어 근데 왜 그렇게 초조해 딱 하나하나 그래 넌 더 이상 가만히 살지 않는다고 그럼 좀 더 노력해 자기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요 안 그래요 선생님 야 너 진짜 아무것도 몰라 넌 아무것도 몰라 내가 아는 건 딱 한 가지야 우리 시대에 잘 살려면 비열해야 한다는 거 근데 니가 비열한 인간이 돼도 계속 널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